한번 손드립니다 네 남지혁씨 살짝 지금 좀 긴장되시죠? 네 그럴 때는 음료수 한 모금 지금 목은 안 말라가지고 목은 안 마르세요? 자 이분들이 지금 오시기 전에 여러 사진들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목이 탈 때 동시에 한번 음료수를 마시는 시간 코너로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니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좀 목이 타시죠 다들 네 음료를 동시에 한번 한 모금씩 마셔볼게요 왜냐면 여기 굉장히 덥잖아요 우리 한재민씨도 시원하게 음료수를 한 모금씩 드시고 예 저도 음 굉장히 맛있대요 예 다들 지금 너무 맛있다고 네 음료를 내려놓고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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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